이 동일이 강말로 공격 과감하게 놀아칩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민석의 서비스. 바나나 플릭 직선 코스. 지금도 크기가 대문될수록 의식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서비스 득점. 안재현 서비스 이기훈 리시브. 그리고 뿌리침이다 황제다 벗어납니다. 그렇군요. 2대4. 자 지금은 득점 서비스. 서비스 득점이었고요. 한 점차. 안재현 바나나 플릭.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면 이기훈 선수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바나나 플릭 이기훈 붙어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켜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황진화의 백핸드. 대군의 포인트 랠리 이어집니다. 득점 가져갑니다. 한국 거래. 5대6. 여기서 리듬이 좀. 연결 플레이 할 때는. 그때도 과감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래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민석. 네트 상단 맞습니다. 과감한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이미 보일거라 생각할텐데 말이죠. 여섯번째군요. 여섯번째 포인트. 여섯번째 문제. ини atoms. 이라엄해요. 이 안 되면 조헤드 플릴 벗어납니다 자 공이 길었습니다 이기훈의 서비스 황진아 자신의 장끼를 가지고 전시청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이기훈 선수가 포핸드 받아냅니다 먼 거리 다시 사려갑니다 황진아의 재취 길민석과 안재원이 리시브 자세 젠걸음 그리고 만듭니다 길민석 긴 서비스 기습적으로 갑니다 길민석의 서비스 장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3구 처리 잘해주고 있구요 돌려놨습니다 포핸드 양팀 멋질랠리 아 포핸드 플릭 벗어넙니다 포핸드 플릭 벗어넙니다 서비스 이비훈 넘기지 못합니다 황진아 이번엔 코미석 석점차 과나나 플릭 넉점차 아 아쉽게 황진아 선수의 리시브를 두 번밖에 안 주게 됩니다. 먼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플릭. 안재현. 좋습니다. 이기훈의 서비스.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기훈 선수 서브가 약간 살짝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안재현 바나나 플릭. 불안해요. 그래야지 상대가 더욱 불안해지거든요. 몸을 굽히면 받아냅니다. 날아다닌 듯한. 안재현. 이기훈이었고요. 더 올리지 못합니다. 안재현.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저 탄력도 잘 막아줘야 됩니다. 예. 자 바나나 플릭. 그리고 득점. 한국마사회. 그러면. 오른손잡이 선수들이 포인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자. 지금 계속. 서비스. 아. 그렇죠. 예. 작전 좋아요. 예. 후반에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하십니다. 네. 많은 회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반격. 안재현의. 광진아.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여기. 그렇군요. 이기훈의 서비스. 와. 황진아. 장화섭니다. 자신. 그래야지 상대방들이. 긴장을 합니다. 바나나 플릭. 황진아. 그리고 이기훈. 보냅니다. 한점 차로 갑니다. 황진아. 매치 포인트. 한국콜에서 한점 가져가면. 동점. 아. 그렇죠. 이건 지금. 와. 어. 과감합니다. 이기훈.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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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